삼성전자 자 바로 삼성전자가 사상 첫 노조 파업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노조가 없기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. 그렇죠 그런데 자 몇 년 전에 노조가 생겼어요. 자 그때 다들 우려를 했지만 자 이렇게 딱 올라가려는 아주 아주 중요한 순간에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파업을 하는지. 자 이것이 현대차처럼 뭐 툭하면 파업하고 그런게 아니라 처음입니다. 예 이게 툭하면 파업하면은 그래러니 하고선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데 이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노조가 없기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것이 처음 노조가 생기고 나서 첫 파업이다 보니까 예 요렇게 3%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엔비디아도 어제 요렇게 올랐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무려 장중에 8%까지 올랐습니다. 8%까지 예 엔비디아 날라가면은 최소한 갭을 뜨기 마련인데 자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요런 파업 소식에 노조 파업이라는 소식에 3%가 밀렸지만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왜냐면 보통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것은 예 요 악재는 단기적입니다. 이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고 쇼크로 요렇게 내렸지만 요것은 보통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또 한 번 반등의 기회가 온다. 자 지금 삼성전자가 요렇게 보시면 요 아래 사이 지표요. 요 아래 사이 지표가 예 삼성전자는 과매도권까지 안 들어가고요. 보통 한 35% 30% 이하가 과매도인데 35% 정도만 내려가면은 과매도권으로 인식하고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내린 것은 바로 파업 때문이다. 노조의 첫 파업 때문에 요렇게 내렸으니까 또 한 번 반등을 갖다가 줄 것이다. 요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자 전일까지 요렇게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반등을 주면서 여기 뭐에요? 여기 중심선. 그죠? 중심선이 7만 8천 2백원 정도에 있는데 요 중심선을 돌파를 할래다가 말고 할래다가 말고 해서 중심선 밑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요 7만 8천 원대만 요렇게 넘어주면은 다시 또 8만 원대까지 요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요렇게 파업이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내렸지만 수일내로 반등을 주면은 다시 요 121선 121선 안으로 즉 7만 6천 원이요. 7만 6천 원 안으로 복귀가 나옵니다. 7만 6천 원 안으로 복귀가 나오면 네 요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. 자 삼성전자가 악재가 터져도 항상 단기적인 거였고 그리고 나서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요렇게 삼성전자가 되면서 엔비디아까지 오른 상황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됐습니까? 오늘 무려 3.7%가 갭을 떠서 출발했어요. 엔비디아가 전일 8%가 올랐어요.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따라서 3.7% 높게 시가를 높이 떠서 출발을 했지만 국내 시장이 오늘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. 자 지수가 내리면서 SK하이닉스도 일단 갭을 뜬 다음에 이제 은봉으로 내렸는데 자 SK하이닉스는 그렇다면은 어디서 지금 하는 게 좋을까? 자 SK하이닉스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이 고점에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지금부터 SK하이닉스의 또 반등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. 자 이건 굉장히 오늘 영상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. 요걸 딱 보세요. 자 삼성전자는 어디서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? 여기 중심선. 그죠?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선 반등이 항상 나왔다. 자 그런데 자 SK하이닉스는 중심선이 아닙니다. 여기 안 옵니다. 짠! 바로 요 선입니다. 바로 여기! 지금 제가 여기 만들어놓은 자 요 파란색 선 있죠? 요 파란색 선이 바로 뭐예요? 요게 요게 바로 예 SK하이닉스 상승하는 날라가는 종목들 있죠? 날라가는 종목들이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중심 타점입니다. 예 중심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중심선 저 밑에 있어요. 여기까지 안 와요. 여기까지 안 오고 중심 타점이 바로 SK하이닉스처럼 날라가는 주식들 자 보세요. 요렇게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 1년 2년 동안 요렇게 날라갑니다. 자 요렇게 갈 때에 자 지금 보시면 것처럼 자 제가 요렇게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 반등 나왔고 자 요거 보세요. 딱 찍으니까 반등 나오죠. 자 여기서도 반등 자 그리고 또 자 가다가 요렇게 닿으면 닿으면 계속해서 반등을 갖다가 그려주면서 올라갔습니다. 자 요렇게 계속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죠? 상승 추세가 요렇게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여기 어디요? 중심배수 타점이요. 중심선에 왔습니까? 안 왔습니까? 중심선 온 적이 없어요. 온 적이 없고 안 왔어요. 자 요 파란색 선 바로 요 선에서 요렇게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. 자 SK하이닉스로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 SK하이닉스를 놓치신 분들은 어디에요? 바로 이 타점이 또 한 번 반등의 타점이다.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가고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대로 간다! 둘 다 간다 이거에요. 자 결국 올해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에 추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SK하이닉스 요 일봉 중심 타점 자 중심선하고는 다르죠? 바로 일봉 중심 타점을 딱 요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. 자 요거를요 유튜브 최초로 자 홍주식에서도 일봉 중심 타점은 그동안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는데 자 이번에 요거를 딱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자 요 일봉 중심 타점이요 일봉 중심 타점 설정법을 자 초보자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자세하게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.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? 요 연락처에다가 중심 타점 중심 타점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일봉 중심 타점이요 요것은 주가가 요렇게 가면은 올라가는 거를 얘가 추적을 해서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가다가 눌리면은 딱 반등 나오고 가다가 눌리면은 딱 반등 나오고 자 요렇게 하면서 요 중심 타점이 바로 뭐예요? 예 중심 타점이 반등의 그 포인트가 된다! 자 특히 초보자분들 초보자분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PC하고요 PC에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있죠? 앱에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요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정성껏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SK하이닉스 꼭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그동안 놓쳐서 반등을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날라가는 거 보니까 배 아프다! 자 그러면은 SK하이닉스를 저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어디세요? 바로 요 일봉 중심 타점이 또 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! 요거를 했다가 딱 설치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 자 그리고 지금 요 지금 날라가는 엔비디아요 이 엔비디아가 어쨌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자 요게 지금 6월달이 되면은 6월달이 되면은 액면 분할이 들어갑니다. 액면 분할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보통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액면 분할 이후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? 보통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예 당일은 칩니다만 자 왜냐하면 착시현상 때문에 1000달러가 넘어가니까 비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것을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싸지니까 착시현상 때문에 올랐다가 그게 고점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겁니다. 그러면 그때가 주가가 또 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. 요렇게 내렸을 때가 이때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.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은 여기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보통 눌렸다가 간다. 예 그 눌림이 왔을 때가 또 반등의 포인트다.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슬슬 6월달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가 바로 또 한 번 SK하이닉스의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의 타이밍을 가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